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 서울특별시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겁니다. 아 나는 뭐 부산광역시는 국힘당의 텃밭이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다른 놈들은 죽어나든 관계없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인간은 본래 챙겨 먹기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여러분들 뭐죠 대피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 소위 부산광역시에서 에이스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상구의 친윤으로 불리는 장재원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냥 장재원 후보가 살아남을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원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정상성인 수치면 최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면 대개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뭐 100% 뭡니까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장재원이 살아남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장재원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의 배재정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래 장재원 후보한테 훔친 득표수가 마이너스 3567표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서 배재정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것이 3567표입니다. 약 4000 뭐 일정도 4000표 정도를 여러분들 훔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훔치게 되면 그래프가 딱 특이하게 나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선관위 발표 차이값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발표 차이값을 교정한 것 차이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다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는 선거관리변회가 제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7% 마이너스 7%처럼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은 이주천과 김주호 후보에 배해가지고 배재정 장재원 후보는 이 조작상태인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된 값입니다. 여기서 이름 찾아낸 15%의 조작값을 확보한 다음에 이 숫자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환원시켜가지고 차이값 사전빼기 당위를 구하게 되면 이주천 김주호 후보처럼 이렇게 오차범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숫자를 만지는 겁니다. 숫자를 수작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이용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칙을 이용해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선관위가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래밍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기여한 가장 큰 협격한 공헌이라는 것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이라는 선거범죄집단이 사용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소위 프로그래밍 그 규칙을 그대로 여러분들 다 찾아냈기 때문에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도 다 한패 그리고 대통령실은 입 다물어 주고 김기현 씨는 뭡니까 하늘 쳐다보고 윤 대통령 땅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부정선거를 만판으로 치르더라도 수사 한 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 여러분들 핵심 세력들은 아마 간이 남산만큼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이도 우리 편이고 대통령실도 우리 편이고 김기현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 나리들도 다 우리 편이고 사법부 이런 판사들도 다 우리 편이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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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들이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그걸 비스트라고 합니다. 애니멀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장재훈 후보의 4.15 총성 승가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배재정 후보가 5만 9천 표 장재원이 6만 6천 표 한 7천 표 차이로 장재원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발견한 조작값 몇 프로입니까. 조작값 15%를 활용해 가지고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수정하게 되면 4번 5번 6번이 진짜 후보별 득표소 가 나옵니다. 1만 4천 140표로 장재원이 승리한 겁니다. 1만 4천 140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7천표로 승리한 것을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장재원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재원이 득표소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란 선거범죄집단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장재원이가 1만 4천 140표 차이로 이겼는데 7천표 차이로 이겼다고 축소 왜곡 발표한 것이 뭡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당일투표 득표율이 4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7%까지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장재원 당일투표가 54%인데 사전투표는 47%입니다. 7% 정도 마이너스 7%를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의 여러분들 모집단 총투표자는 12만 9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여름 표본입니다. 거기서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표본집단 5만 명을 뽑고 사박 5일 이후에 당일투표 표본집단 7만 명을 뽑은 겁니다. 7만 8천 명. 그럼 뭐죠. 어머니한테 자식 두 명을 뽑은 겁니다.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재원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조갑제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입을 다물면 그냥 될 건데 내 안께 이런 조갑제라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서 되겠냐. 조갑제 옹이나 조갑제 주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은 말년까지 깔끔하게 잘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공병호가 어떻게 사기꾼이야. 공병호가 정치할 뜻이 있으면 벌써 했지. 공병호는 정치할 뜻도 없고 오로지 내가 낳아서 잘한 나라의 동포들이 선거 부정 때문에 고생할 것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느 놈 한 놈이 뭡니까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정신처리한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앳글런 호소를 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병호가 어떻게 사기꾼입니까. 지가 사기꾼이죠.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모집단이 12만 9천 명 사전투표 포본집단이 5만 명 당일투표 포본집단이 7만 8천 명인데 어떻게 이름대로 당일투표 득표료가 사전투표 득표료가 플러 7%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이런 것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한 명도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럼 장재원이가 2024년 총선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2아 전문가가 먼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2024년 총선에 부산 사상구의 이름 출마하는 장재원에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를 7.5%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장재원이 살아 남겠냐. 장재원이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7.5%를 넣으면 장재원이 6만 9천 표 배 재정이 7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재원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7.5%가 한 8% 정도 올려버리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렇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놀이하는 겁니다. 총투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율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와 관계없이 7.5%를 정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8% 9% 올려버리면 장재원은 자동주로 여러분들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의 컨설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 양반들이 원하면 저하고 제이아 전문가를 스카우트 해 가지고 그냥 국힘당을 대패시키는 걸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면 다 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제 제이아 케이님처럼 그냥 엑셀 파일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표를 7.5% 여기 7.5% 딱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딱 값이 나옵니다. 8% 이렇게 입력하면 뭐죠 딱 값이 나오는 겁니다. 7.5% 입력하면 부산광역시의 가장 경쟁이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는 장재원도 여러분들 탈락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냥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제이아 전문가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고 정상이었을 때는 어떠냐. 장재원이 6만 9천 표 배재정이 5만 5천 표를 얻었다 이야기에요. 2024년 총선에서 7.5% 사전투표 부풀 일을 해 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차를 모두 배재정이 함께 좀 씌우셔 넣어주면 어떻게 됐냐. 장재원이 아슬아슬하게 진다는 겁니다. 7만 표 대 6만 9천 표로. 모든 게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 겁니다. 딱 거다 이러면 이렇게 전국의 모든 걸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짜서 다 돌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것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이아 전문가하고 제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시연을 한 시운전을 한 사전투표 일을 부풀리기 방식을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할 것 같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사전투표 조작수법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바뀌겠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서울특별시에서 46대3 경기도에서 57대1 인천광역 13대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양반들이 눈이 그냥 뒤집어져서 7.5%가 아니고 그냥 이왕 죽는 거니까 한 8% 올립시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완전히 50석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작이 필요하겠죠. 국힘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 여론조작만 되면 여론조작만 되면 순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6대10입니다. 지금 의석이 15석입니다. 15석이 6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이 1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7.5%의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이름하게 되면 15석이 6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가 다 나오는 겁니다. 6대12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알겠습니다. 그 영상처럼